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책을 가져왔는데요. 멘탈관리 정말 중요하죠. 운동선수들도 멘탈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수험생이나 직장인 모든 분야에서 멘탈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뒤에 보면 정말 멋진 말이 있었어요. 대부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른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대부분 내가 이게 정말 될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저로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박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 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나의 코치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무엇이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의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된다. 직원들 모두가 사표를 냈을 때 왜 나의 코치가 잘된 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져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왔다면 이젠 알게 됐을 것이다. 인생의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호흡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실존적 회의감은 들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아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은신처를 떠날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맞는가? 맞다면 이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신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당신은 이 목표 달성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목표들을 차례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곧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보라. 출발 후 첫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30km 되는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겉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밑까지 와있다는 의미다. 30km 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는 털끝 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며 기어이 목표에 오른다.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른다.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핑계를 내며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 위에 고민을 쌓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아 수영이 나을 것 같아 하며 머릿속으로 멋진 수영복을 입고 푸른 물살을 가르는 상상에 젖는다. 이 같은 사이클 또한 반복된다. 수영에서 스키로 스키에서 행글라이딩으로 도전 종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의 포기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렇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턱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장고 끝에 악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이 벌어지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내가 아직 완주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핑계를 내며 곧장 그만둘 것이다. 부딪혀보자 라는 결단으로 참가한 사람이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 뛸 확률이 높다. 인상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버티는데 실패한 중도 탈락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배신에 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배신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타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점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람을 의혹에 찬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나를 속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그런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법이다.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점점 자신을 희미하고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킨다. 배신이 두려워 타인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 없다.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함께가 돼 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가 돼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타인과 함께가 돼 할 말은 할 줄 알고 들을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평소에 다음과 같이 맞서라. 난 할 수 있어. 이 일은 내 능력을 분명하게 꺼내줘. 그때 내가 버텨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재미있다고. 그때도 치러했던 대가는 상당히 컸지.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은 더 컸잖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 지금 이 일도 그렇게 될 거야.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나보다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다. 당신과 나.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수많은 감정 기복에 둘러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 투성이 인간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멘탈이 붕괴되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 기도 한다.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없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빨리 회수해 더 적절한 사람에게 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 타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따위의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진리는 늘 이처럼 단순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1주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긴요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스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만 해도 쥐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있고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 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 주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가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 슬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말을 곱씹으면 된다.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은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사장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커리어와 발전을 위해 일한다. 그들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피고용인에 불과했다면 그들은 결코 회사를 먹여 살릴만한 큰 인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성공하라.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나폴레온 힐은 인내심은 하나의 습관이다. 강조했다. 그렇다.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에게 인내심은 힘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그들은 말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잘 발휘하느냐 잘 발휘하느 를 잘 발휘하느냐를 인내심을 잘 발휘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신의 삶에 수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목표를 얻는 노력 즉 인내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메모를 하지 않고 있고 일기를 쓰지 않고 있고 야근이 많아지고 있고 메일에 적절한 답장을 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면 인내심의 한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기 일에 100%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딴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에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딴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딴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걸 해내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자기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음을 멘탈에 각인해라. 타인의 말에 자주 솔깃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타인의 속상임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독수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오리들의 말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라.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책도 안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오디오 프로그램도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뭔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거리 정당화만 부여받으면 즉시 중도 포기할 태세에 돌입해 있다는 뜻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들이다.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 못하기 때문에 한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알겠는가?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포기할 준비를 한다. 리스트를 만들어라. 인내심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곧 인생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목표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건강이 뒷받침해 줄지도 고민거리다. 언젠가는 창업이나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과 투자자들이 있을지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하다.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흔히 우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 앞으로는 이런 말은 다음으로 대체하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의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을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 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 하는 것이다. 둘째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앞이 보이지 않았던 20대 시절에 나를 구원한 방법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끊이지 않는 걱정에 시달렸다. 떠올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거대해지는 걱정에 눌려 소파에 붙빠진 채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걱정이 망상으로 변해 숨도 못 쉬던 내게 어느 날 코치가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이 노트에 지금 자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게나 그리고 그게 왜 두려운지도 기록해봐 가장 큰 두려움으로부터 사소한 걱정까지 낱낱이 적어야 해.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었다. 용기를 갖고 도전했던 비즈니스들이 경험 부족과 전략의 부재로 차례차례 실패하면서 나는 깊이 좌절해 있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 너무나 막막했다. 그런데 노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라고 쓰고 나자 뭔가 느낌이 좀 달랐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라고 적힌 줄 밑에 돈이라고 적었다. 그래 이제 좀 구체적이군 다행히 백수 신세였지만 빚은 없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실업급여 등을 계산해보니 앞으로 1년 정도는 백수로 살아도 굶어죽지 않을 것 같았다. 당장 일을 하지 않고도 1년 정도 내 앞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토록 어둡던 마음이 살짝 전등이 켜지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나는 돈이라고 쓴 다음에 그 옆에 웃음거리라고 적었다. 별 경험도 없고 안정적인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노라 큰소리 빵빵 쳤다가 한없이 쪼그라든 나를 내가 내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며 웃는 것 같았다. 쥐구멍 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 이었다. 다시는 문 밖을 나서지 못할 것 같았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걸 생각하니 이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 이었다. 그런데 약간 여유를 찾은 상태에서 웃음거리라 적고 이를 들여다보니 약간 웃음이 났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않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격려해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앞으로 그들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참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의 목록을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타인의 조롱에서 평생 못 벗어날 것 같았던 두려움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안들과 결의가 떠올랐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돈과 웃음거리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자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목록들을 정리해가면서 점점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못하는 상황이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태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훗날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하지.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되지.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 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자아에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는 않는 용 말이다. 당신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용은 빈틈이 많다. 빈틈을 잘 공략하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더라도 두려움을 잘 길들여 더이상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리스트를 지속 업데이트 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라. 용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된 리스트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끝까지 읽는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고 엄습하는 두려움을 무력화 시키는 데에도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멘탈관리를 잘해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황금으로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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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